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 남았죠? 다음주 금요일입니다. 공개 방송하는 거요. 금요일 오후 2시 12월 15일이죠. 목동 SBS 방송국 1층에서 합니다. 자 문자나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신청받습니다. 문자 샵 1035 정봉주와 친구들 주재노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의원과 함께하는 와일드쇼 2017년 마지막 공개 방송입니다. 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3.5 메가에르스 러브 FM 우리들의 영화는 친구 스폰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뉴스보다 떠오르는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르는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맞춤 영화평론가 오 똥치는 영화평론가 아싸 가오리 오늘도 못 맞췄네 또 가오리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래요 내 맘? 영어로 내 맘을 뭐라는 줄 알아요? 영어로 이스마이 맘 영화 많이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요즘 바쁘고 요즘 바쁘시죠? 기억의 밤? 네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아 요고요 두 형제와 부모가 이사를 와요 새집에 부모님은 문성근씨 나영희씨에요 생기기도 무섭게 생긴 사람들 문성근 무서워 전해드릴게요 다 듣고 있어요 문성근이 형은 내가 하는 거 다 듣고 있어 문성근이 형 무서워요 큰아들이 김무열 둘째 아들이 강하늘이에요 이사를 와요 이사 오는 도중에 차 안에서 식은 땀을 흘리면서 강하늘씨가 깨요 꿈을 꾸다가 뭔가 좀 아파요 이 친구가 약간 신경 제약증이 있고 신이 내린 거구나 아니 심신이 좀 아파요 어쨌든 새로운 집에 이사를 오는데 집이 좀 묘해요 그리고 그 방 하나를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 주인이 거기다 짐을 넣어놓고 갔다면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문이 잠겨있어요? 잠겨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밤마다 꿈을 꾸는데 그 방문이 끼익 열리고 누가 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갑자기 소스라치게 깨면 같이 자던 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을 쫓아가 보니까 형이 형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얘기가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은 이렇게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구나 예상치도 못하게 이런 거 하나하고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영화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무서워요 일단 너무 떨려 지금 그리고 그래서 슬퍼요 뒷부분에 그래서 저는 아 송근영이 좀 슬퍼요 아 좀 슬프게 나와요 슬퍼요 왜냐하면 약간 그 예상치도 못하는 반전 속에서 다른 인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역설적으로 슬퍼요 그 내용은 재밌어요? 저는 올 하반기에 나온 작품관들이 가장 흥미롭고 가장 문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고요 사실은 장항준 감독이 예전에 라이터를 켜라 불어라 본바람 등등 해서 좀 유머러스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코미디 영화의 어떤 새로운 경지를 만든다 이런 모토를 갖고 있었던 감독이고 사실은 TV 버라이어티 쇼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감독이고요 라디오 쇼에서도 사실은 입담이 좋아서 인기가 참 좋죠 그리고 TV 드라마 예를 들어서 시그널 같은 조진웅 씨 나왔던 이재훈 씨하고 나왔던 이렇게 시대가 교차되는 시대가 이렇게 통신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었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초기 연출도 했었고 재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독이고요 드라마 사인도 했었네요? 네 제가 봤을 때 공포영화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영화를 보기 전에 공포영화 속에도 장항준 시계에 유머가 있을 것이다 유머가 없어요 없어요? 저를 초반에 깜짝 놀라게 했고 팝콘을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 보다가 던졌어요 진짜? 그게 아니라 그렇죠 코피 던져 저거 코카콜라 던져서 뒤집어 쓴 적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상당히 괴개스럽고 공포스러운 공포 장르를 넣었다가 뒷부분에는 사실 미스터리로 바뀌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드라마로 바뀌는 거죠 이게 시점이 이 강한은 씨가 시기를 착각해요 지금 머릿속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의 밤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1997년으로 가 있어요 지금의 배경인데 2017년인데 이 사람은 1997년으로 가 있는 거예요 1997년에 우리가 IMF였죠 가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2016년 촛불을 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8년 촛불인가 하고 잠깐 깜빡해갖고 촛불을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날은 굵은 촛불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땐 제가 작은 게 아니고 촛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소원성취 절에서 쓰는 거 진짜 갖고 나갔어요 그거 착각해서 그때 마음속으로 소원성취가 이때 MB가 탄생되지 않았으면 이런 것 때문에 그때로 갔나? 실제는 싫어해요 이거 그게 이제 기시감 같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모든 이 영화의 내용의 모든 비극은 1997년에 외환위기로부터 벌어졌죠 그때 생각해 보시면요 기가 막혔잖아요 제가 그때 한강대로를 달릴 때 가로등이 꺼졌었어요 깜깜해졌어요 거리가 기억 안 나세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때 차 타고 주무시고 가셨구나 그렇죠 전기압기느라고? 가로등이 예를 들면 3개 단위로 꺼져 있었어요 아 그 기억이 얼핏 나요 네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어두웠었고요 저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저는 그때 사업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은행을 돈 많이 쓰고 있었어요 금리가요 네 엄청났었죠 금리가 그때 정상금리가 10에서 12%쯤이었어요 네 그게 두 배로 떼었고 25% 금리를 약 한 1년 반을 버텨내는데 네 죽을 것 같더라고 저는 방송국 기자였었거든요 네 저 6개월 동안 월급 못 받았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경험이 1997년의 경험이 어떤 그 인생에 어떤 교훈을 줬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셀러리맨이 봉급을 못 받고 견딜 수 있는 한계는 5개월에서 6개월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못 주면 회사는 닫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저의 기준이 6개월 개인적으로 버티는 기준은 6개월 6개월은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얻어먹고도 다니고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 6개월까지는 못 버티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도 기자들은 또 편집국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선후배 간에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어서 후배들이 밥값 못 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밥값이 없으니까 후배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밥을 먹었다고 하거나 약속이 있다고 하거나 요랬던 기억이 제가 맞아요 굉장히 아픈 기억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1980년대에 그 수많은 일을 겪었던 것보다 더 사실은 내상이 많았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많았던 왜냐하면 궁핍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불안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후에 많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겪게 만든지 저는 아직도 불안증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불안증이 있는데 그게 1997년에 배태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랄에 대한 불안감 올해 99년생들이 대학교 입시를 받잖아요 99년생들이 IMF 직후 제 사회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아하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뭐랄까 DNA상에 박혀있는 박혀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대통령도 끌어냈고 심지어는 수능까지 일주일 연기시켜버린 아하 그렇구나 그 세대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세대네요 그거를 자기들이 올렸더라고 너무 그러면서 너무 불행한 세대인데 우리가 자신감을 갖자 촛불을 들어서 정권도밖에 없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수능도 일주일 연기시키지 않았냐 아하 좀 슬퍼요 이게 20년의 간격을 두고 간격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은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겪었던 그 정치사회적 그런 큰 위기에 봉착해서 그것을 겪고 나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만큼 정상 궤도에 올라섰는가 이것을 사실 공포 장르로 보여주는 영화예요 아 슬퍼고 싶어요 저는 저는 장항준 감독이 대단히 명민하게 지금의 시대를 되짚고 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돌아왔는가 아 97년으로부터 탈선된 기차가 다시 정상의 궤도로 올라서서 달리고 있는가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달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되짚고 있는 거죠 영화를 보고 있으면 퍼펙트하게 돌아오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을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경기 얼마나 팍팍해요 오히려 97년보다도 97년에는 기업 부도가 있었지만 가계부채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기업도 어려워지고 가계부채도 1400조가 넘어갔고 항상 그 경제는 전정부로부터 이어받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시대에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바마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에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지난 4년이나 지난 9년 동안에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협패들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이 지금 와서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이 극복되기까지는 한 1, 2년 걸릴 것이고 3, 4년 걸릴 것인데 이 영화 기억의 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장흥준 감독이 오랜만에 문제적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저는 문제적을 안 내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장흥준 감독은 누가 선배예요? 제가 이제 한참 위죠 한참 위예요? 장흥준 감독한테 얘기해줘야겠다 아니 저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원래 가까운 사람한테 극복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노영화가 약간 뒤통수 맞는 기분이에요 공포영화? 무슨 얘기지 하다가 아 이런 우리가 슬픈 97년도 슬픈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97년 이 외환위기로부터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아니다 노 우리에겐 뭔가 그런 BS 예스 유령같은 뭔가에 존재가 배회하고 있거나 등등 아직도 그때의 망령이 망령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강하늘 김무열 씨가 원래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김무열 씨도 이렇게 둘 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캐릭터거든요 계속 오버랩되는 어떤 그런 자기 역할들을 너무나 스무더하기 잘 넘어가요 김무열은 놀랄만한 어떤 최후의 반전이 있습니다 영화는 상당히 슬프고요 비극이고 그래서 좀 어둡지만 여러분들께 꼭 지금의 시대를 한번 뒤집어본다는 의미에서 정봉주쇼의 청취자라면 이 영화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꼭 하고 있습니다 강하늘 씨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시봉에서 윤영주 분으로 나왔네요 잘생긴 약간 고분이기잖아요 약간 귀티나는 귀티나고 약간 도회적으로 그리고 목소리도 좀 약간 여성적이고 알겠습니다 기억의 밤 기억의 밤 기억의 밤 97년도를 기억해봐라 과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가 97년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거죠 그리고 97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양극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파고돌이 마지막 신자유주의가 마지막 정점을 찍을 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두번째 영화 이거는 저 굉장히 굉장히 단순한 의미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2006년작인데요 약 10년 전 영화인데 지금 개봉하는 영화는 아니죠 아니죠 네 뭐 VOD나 IPTV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 보고 싶어요 말은 재밌어요 케빈 코스터너가 머리가 좀 덜 빠졌을 때 많이 빠졌죠 지금은 케빈 코스터너예요 케빈 코스터너예요 케빈 코스터너 이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실제 상황에 뛰어들게 되고 사람을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이런 드라마 사실은 미국에 이런 드라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웅담을 그린 거잖아요 소방관 구조대원 의사 등등 구급 의사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를 활용해서 극적인 장치를 활용해서 얘기를 재밌게 꾸민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가디언이 최근에 나온 10년 최근 10년 동안에 나온 작품 중에서 이런 작품 중에서 가장 뭐랄까 짜임새가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충분히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요즘 공무원 공무원 수증원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찬성 반대가 많고 그런데 늘 뉴스를 보면 요즘 이번에 낚싯배 사고를 포함해서 여러 사고 했을 때마다 늘 부족한 게 이런 공무원분들 아니겠습니까 구급 요원들 정말 부족하고 이번에 공무원 수 증원 문제 갖고 국회에서 예산안 갖고 회의록 보면 이낙연 총리한테 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무원 늘리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 아니고요 소방관 경찰관 택배원입니다 공무원 늘리지 말라니까요 소방관 택배원 경찰입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박창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로 사실 공무원은 행정공무원 늘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또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 사무실 공무원 한 명도 없어요 9500명이 다 현장 생활과 안전과 연루된 공무원입니다 하는데 이제 거기서 정부안이 만 2000몇 명이었다 줄이고 줄이고 9000몇 명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공무원 수든 소방관 구조대원 수든 어쨌든 이런 수를 늘리는 것은 저는 예전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이쪽이 늘어나면 고용효과가 창술되고 그러면 낙수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왜 반대 왜 반대를 하는 보수 쪽에서는 작은 정부 지향이잖아요 정부의 기업이 늘려야 된다 그리고 민간에서 일자리와 가는 것은 민간에서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좀 하자 그래서 총 중앙직과 지방직까지 다 하게 되면 올해 내년에 늘어나는 공무원 수가 2만 4,475명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직이 9,500명 지방직이 한 1만 4천 명쯤에 2만 4천 475명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 진행자가 별로 없어요 원고도 없이 원고가 어딨어요 원고를 우리가 원고하면 재판장처럼 느껴요 원고 피고 이게 문제야 다 좋다가 우리 법정 드라마 좋아해요 어쨌든 제 주변에 젊은 친구들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그렇고요 지금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맞아요 이렇게 좀 확충시켜주는 게 저는 대타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약간 영웅담스럽게 그려내나 왜냐하면 이게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했을 때요 맞아요 그때 주민이 3만 5천 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 주민들을 대피시킨 미국의 해안경비대 활약상이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활약상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처럼 그림은 좀 재미없으니까 이야기는 항상 누군가 영웅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애시틴커처가 원래 말썽꾸러기였는데 그리고 이 해안구조대의 그 훈련 과정을 보면 정말 혹독하더라고요 영화 영화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왜냐하면 물속에서 호흡하는 거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혹독한 훈련을 거치는데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안경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안경비가 되는 것이 그만큼 이들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서 해안경비대에게 그만큼 뭐랄까요 리스펙트를 주는 거죠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박봉의 온갖 사무 업무의 사실은 훈련에 따른 경무의 경무의 시설도 좀 부족하고 굉장히 대비된 동장갑 끼고 불을 끌어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가디언이라는 영화를 보면 좀 비교가 돼서 이게 이게 영화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을 팩트체크를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아마 요즘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저는 TV나 케이블 TV에서 한번 방영할 만한 그런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만한 작품이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가 그리고 원래 지금 워낙 재난이 많은 시기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많이 사전에 양성해서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2001년도에 9.11 참사 났을 때 많은 소방관들이 무너지는 쌍둥빌딩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소방관의 구호가 이겁니다 First Come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라 그 내용이 올리버 스톤 감독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영화로 만들었고요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대형 참사가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도 들어가는 모습 그렇죠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죠 죽을 줄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명감을 사전에 얼마나 많이 맞아요 보육되고 그것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이거 굉장히 서로 교환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그 밑봉 영화 이거 이런 거 아니거든요 미국봉 국산봉 이런 영화 아니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현장직 공무원들의 밑봉 새로운 단어 밑봉 새로운 단어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현장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이 가디언이란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 사회의 디테일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좋아지는 거죠 경찰 소방관 구조대원 의료진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야 사회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드웨어가 갖춰지는 거잖아요 사회의 디테일이 좋아져야 된다 말 못 줬어요 정치적 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실핏줄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다 그게 더 좋네 밑봉보다 낫네 밑봉이 약간 욕 같았어 제가 나중에 한번 써먹을게요 이거 밑봉 영화입니다 뭐 이런 알겠습니다 오동진 평론가님 토요일 1부 순서 감사하고요 인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97년 IMF 때죠 이때 발매된 노래를 듣습니다 데일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듣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황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쓰여있어요 인사 이렇게 재밌어 우리 작가님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오늘은 인공자궁 인공자궁? 네 최근에 이제 낙태 합법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굉장히 임신중절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임신중절 의학적으로는 임신중절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일상용어로는 낙태를 둘러싸고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과학계 의학계에서 화두가 되는 이제 생식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자궁이기 때문에 인공자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개발이 되었고 현재 수준은 어디까지 왔고 만약에 인공자궁이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전혀 생소한데요 인공자궁이니까 인공자궁이 아마 다들 생소하실 텐데 그 올해 초에 이제 인공자궁과 관련된 약간 센세이셔널한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어떤 결과냐면은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연구진들이 인공자궁을 이제 비닐팩으로 만든 거예요 비닐팩? 네 플라스틱 비닐팩으로 인공자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공자궁에 사람으로 따지면 한 23주에서 24주 정도의 태아에 해당하는 양 램 양의 태아를 그 비닐팩 인공자궁에 놓고 이제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왜냐하면 그 양의 태아를 비닐팩으로 만든 인공자궁에서 키워낼 수가 있다면 인간도 가능할 것이다 인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1997년에 복제양 돌리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이 깜짝 충격이었던 게 양을 복제할 수 있다면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에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잖아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닐팩으로 만든 인공자궁에서 양의 태아를 키워낼 수 있다면 사람의 태아도 키워낼 수 있는 것 아니야 인공자궁으로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윤리계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연구진들이 인공자궁을 개발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남자도 인공자궁을 이식해가지고 무슨 임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괴짜스러운 발상 때문에 인공자궁을 연구한 게 아니라 조산을 연구하는 조산 미수가 미수가를 아동병원이니까 조산한 다음에 요즘은 조산하게 되면 인큐베이션에 들어가잖아요 인큐베이터에 그렇죠 이제 조산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한 뭐 36주 이상 정도에서 태어나야 미수가가 아닌데 그 전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 한 이렇게 되면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23주에서 24주가 아까 제가 그 양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23주에서 24주 정도에 태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차가 참 중요해요 그 주차가 왜 중요하냐면 그 주차부터 폐기능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아 기체 호흡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기체 호흡을 할 준비들을 막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23주에서 24주 이전에 태어나면은 조산을 하게 되면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100% 죽습니다 아 폐기능이 있어야지 기체 호흡이 시작이 되고 네 기체 호흡이 시작이 돼야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호흡이 가능한데 그 전에 23주나 24주 4주 이전이면 폐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100% 죽어요 그리고 이제 23주나 양수 내에서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 호흡도 아니죠 이제 부모하고 이렇게 태반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태반 통해서 양분이랑 산소 같은 걸 공급을 받는 상황인 건데 거의 물고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딱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3주나 24주 이전에 이제 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 거의 죽고요 그 이후에 태어나도 문제인데 23주나 24주 이후에 태어나도 폐기능이 발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왜냐면은 막 수술로 폐를 막 만들어주고 뭐 기관을 절개해서 뭐 인공호흡을 시켜주고 막 별의별 처치를 다 해야 겨우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좋죠 24주 25주 이후에 태어난 아이도 한 31주 32주 정도까지는 뻗티게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죽거나 혹은 살더라도 장애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연구진이 인공작용 기술을 개발한 것은 뭐냐면 그 23주 24주 정도에 태어난 아이를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그 인공작용 안에서 키우면 그 안에서 폐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이 조산아의 생존 가능성 미숙아의 생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때문에 인공작용을 개발한 거죠 23주 24주부터 30 이때부터 폐기능 발달이 31, 2주 정도까지 그러니까 약 한 5주 차 정도를 인큐베이션이 아닌 인공작용에 있게 되면 더 이른 조산도 가능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 죽거나 혹은 장애화가 되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면서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때문에 의미있는 연구를 한 거네요 의미있는 연구를 한 거예요 무슨 약간 괴짜스럽거나 기괴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의미있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태아 양의 태아 양의 태아 그리고 사람도 태아 내의 생명으로 본다면 12, 18, 24 이것이 임신 중절의 기준을 삼고 있는 기한 아니에요? 24주가 지금 그때 왜 24주였나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 강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이때부터 폐기능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또 24주 정도가 되면 사실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도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거의 그 정도 되면 아이는 거의 인간의 형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4주부터 폐기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체 호흡이 가능해질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네요 폐가 인간의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다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거의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나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되거니와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낙태시키면 산모도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낳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낳게 되면 죽거나 아니면 살더라도 장애화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 기자님 돌발질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사람은 우주는? 사람은 저기죠 사람은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태초에 태초에? 아 그건 우주는 우주요?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난 그런데 빅뱅 이전에 빅뱅은 어떻게 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만 연구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 원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태초에 따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데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이제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탄생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하다가 호킹스 박사께서 우주,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 이 얘기 설득력이 좀 있어요 자꾸 생각하면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을 때 신의 존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 알겠습니다 자 인공자궁의 미래?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첫 단추를 깬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한 거죠 대충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당연히 이제 벽이 많겠죠 이제 양의 태아가 아니라 사람의 태아로 실험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그 실험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또 사람의 양의 태아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사람의 태아에서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거기도 또 정말 생명의 신비잖아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제 태아가 자라면서 호흡도 하고 양분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 면역물질 등등을 공급받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인데 그걸 과연 인간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의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회의적인 거로부터 우리 인류 물질문명은 발전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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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목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회의적이지만은 사실은 그걸 위해서 과학이 가능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진짜로 인공자궁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희망적이에요 이제 이를테면 예를 들어 전문 방송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인 정보공주가 방송을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적인 것 때문에 방송을 안 쓴 거거든요 그런데 써보니까 어? 정말 되네 이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잘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높은 청취율이 뭘 얘기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얘기하세요 깔때기 정말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도전하고 이분들의 시도가 태아 사망률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 맞습니다 이런 도덕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의미 있는 발상을 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하면 조산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산모도 위험해지잖아요 조산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하신 분들이 있으면 흔히들 어른들이나 병원에서 임신 초기에 주의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조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25주에서 27주 정도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병원에서 조산아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두 가지 경우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에 많은 임신부들이 사회활동을 계속 하시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중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태아가 조산할 위험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그게 이제 당연히 또 태아한테 안 좋은 아이가 막 아이도 같이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요즘에 난임 시술을 많이 받잖아요 난임 시술을 받으면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란을 여러 개를 착상하다 보니까 난임 시술을 받다 보면 쌍둥이나 다태아를 이렇게 배 속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궁 수정일 경우에는 거의 쌍둥이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가지고 있어야 될 자궁이 쌍둥이 두 명 세 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하중이 밑으로 실리니까 그것도 또 조산의 위험도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산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공 자궁도 나왔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 상상 영역으로 넘어가서 기반한 발상을 해야죠 인공 수정을 시킨 다음에 어쨌든 수정난과 배아 상태를 이제 여성의 몸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공 자궁에서 키우는 일이 이제 앞으로 가능해진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 이야 벼랑 안에 엘리언 영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이렇게 모에 매달려 있는 튜브 안에 거기서 엘리언 배양을 하잖아요 생키들을 그렇게 그 인공 수정에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영화 같은 일이 가능해지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성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일까? 여성이 임신으로부터 해방될까? 임신으로부터 해방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과학자가 아니라 방송자가 아니라 일단은 그 부모가 되는 데 대한 장벽은 훨씬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나 인공 수정에 선고하면 나는 애 더 낳을 거야 애 더 낳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어쨌든 간에 인공 자궁까지도 있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이제 아이를 더 낳고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일 수 있겠죠 또 하나 지금 우리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아니에요 인구 절벽 그리고 이게 뭐 22세기 지나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국가가 미래 플랜으로 난자하고 정자를 받아서 국가가 부모인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올더스 헉슬리의 디스토피아 소설이 멋진 신세계에서 나온 발상이잖아요 난 책을 안 먹어도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행복한 사회냐는 거죠 국가가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강양구 기자와 A라고 하는 여성이 사는데 결혼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국가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아이다 우리의 난자와 정자를 주겠다 다만 나서 기르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되라 나는 부모로서의 권리 난자와 정자를 줬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뿐 의무는 국가가 져라 이런 국가와 계약관계 형성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제 국가가 이제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아이를 계획 출산 계획 출산을 해서 키우는 그런 약간의 그런 좀 좀 무섭죠 네 무서운 웬니 그 뭐죠 그 동물농장 네 맞습니다 1984 이런 느낌을 주는 전체주의 국가의 탄생 네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과연 여성이 출산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인공자궁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출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술적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예를 들어 직장을 다녀 여기 SBS가 있는데 SBS에 이제 그 뭐 여성 피디들이나 여성 기자들 많이 있잖아요 예 아니면 근데 이제 여성 작가 분들도 있어요 여성 작가들 근데 여성 피디나 여성 기자나 여성 작가가 이제 아 나는 이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내야 됩니다 휴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회사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왜 너는 인공수정을 안 했어 왜 그런 인공자궁에서 안 키워 그거 허락 못 해줘 인공자궁에서 그냥 키워 그런 출산휴가 그런 육아휴직 못 해줘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회사 입사할 때 계약을 계약을 그런 식으로 임신을 인공자궁으로만 아니 뭐 그런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뭐 저출산이 막 국가적인 문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별로 엄마가 되게 싫단 말이에요 부모가 되게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너 왜 부모가 안 되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아 나 저기 뭐야 정자의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뭐 자궁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안 되는 사람들 혹은 엄마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아 이 얘기를 갖고 그냥 한 10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공자궁이라는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가 또 결국에는 모르지만 사회적인 사회 문화 정치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인식과 간밀하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정치인들은 이런 인공자궁이 가능한 시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현재의 어떠한 정책 여성 정책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봐 그런데 이 뛰어난 기술인데 왜 생리통 약은 개발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또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던지고 싶은 얘기인데 여성분들을 해결시켜야 될까요 제가 여성들을 얘기하면서 인공자궁 이런 얘기를 하면 코웃음을 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세상의 절반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생리통 약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얼어죽을 인공자궁 타령이냐 아니 뭐 생리통에는 땡땡땡 이런 광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땡땡땡은 사실은 생리통을 전담하는 치료약이 아니라 소염진통제인 거죠 그냥 진통제예요 소염진통제 그것도 거기에 소염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부활을 주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생리통 이렇게 막 달에도 가고 과학기술이 휘황찬란하게 발전하는데 생리통 약을 개발을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과학계나 의학계에 여성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거예요? 네 사실은 관심을 거기로 두지 않는 거죠 제가 쇼킹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를 해보면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의학계 과학계 대부분의 정설이 무엇이었냐면 생리통을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생리할 때마다 임신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라고 그런 말을 누가 이제 그 사람들 다시 역사에서 다시 소환했고 처벌해야 돼 그래서 이제 생리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게 나온 게 1930년대 이후부터라는 거죠 관심 가지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렇죠 저는 이게 관심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의 문제고 과학이나 의학계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권리의 문제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만약에 여성들이 과학계나 의학계에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낸다면 인공작용이 아니라 좀 더 양성평등 혹은 여성해방에 훨씬 더 부합하는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도 지금 저희는 잘 모르지만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윤리의 기초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맨날 주제가 재밌어요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요 악동뮤지션의 오랫날